안녕하세요 네 단테로 입니다 오늘 저는 이스탄불에 있고 네 오늘 뭐 할거냐면 지금 근처에 그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제 호셀에 있는 중국 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그 친구가 여기가 되게 싸대요 하이 여기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? 부끄러워하네 호스텔에 있는 홈페이지 돈이야 돈이야 5개월? 지금 그래서 터끼를 좋아해요? 네 특히 음식과 희수 밥과 토스트 아 토스트 토스트 응 그리고 여기 이 친구처럼 그 여행할 때 그 공사라고 해서 그 호스텔에서 일하면서 숙박을 제공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어플을 통해서인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숙박비 비싼 곳에 갈 때도 좋고 그걸 하는 곳이 관광지가 아니고 다른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일부러 가서 일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경험도 새롭게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목표가 생긴다 할까 네 저깁니다 금요일마다 장이 열린다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싹 다 팔고 계시네 생선 생선 연어 어 생선 파는구나 아 줄었었는데 여기 피스타치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되게 많다 옷 같은 거 뭐야 자라 자라 옷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아니 자라 옷을 천일하게 판다고? 아니 뭔가 오늘 없는 게 없는 그런 곳인 것 같네 근데 여기 좋은 게 위에 다 그 가격이 써 있어요 이건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난리하다 난리 났어 여기가 지금 하나에 50이거든요 저번 주에 이 친구는 여기서 100에 샀다네요 하하하하 아 이렇게 뭐 그렇게 더러운 것도 아니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? 뭐 그냥 저렇게 여기에서 느낀 건 뭔가 사늘에 광기가 보여요 나도 뭐 사려고 막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느낌이랄까 아 여기가 이제 또 중고시장이구나 이제 또 난리가 났네 신발 같은 거 막 쓰다 남은 이런 것도 파는구나 아 이 상태봐 너 쓰다 버린 것 같은데? 그래 맞아 어떤 사람한테는 쓰레기가 누구한테는 보물일 수 있지 쓰레기 속에서 보물 찾는 느낌 아마 진짜 싸겠죠? 물건들이 되게 싸다기보다는 비싸게 파네 이런 막 전화기도 330개 팝니다 그냥 바닥에도 막 다져렀네 여기는 진짜 보물찾기다 와 이런 칼도 파네 와 진짜 진짜다 아니 그래도 좀 닦고 팔면 되지 않을까? 왜 안 닦고 파는 거지 사람들이? 이게 더러운 상태 그대로 파네 아 이거 하나 사기 사야 되는데 얼마지? 20개 이게 20이구나 다 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적혀있는 게 좋아요 진짜 이렇게 어디 그랜바다르 이런 데는 공항객들 상대로 막 가격 높게 불러서 막 흥정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서 좋네 아니 어딘지도 모르는 열쇠를 이렇게 판다고? 와 이런 쉽지 않네 물건이 있으면 그냥 다 팔아버리는구나 그냥 뭐야 아 저기는 오리라구나 저기 한번 가보자 렛츠고 오리라인데 괜찮은데 물건? 오리라인데 괜찮은데 물건? 네 유튜브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김민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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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재는 스페인이다 좋아해? 김민재 좋아해? 네 Fenerbahçe 좋아해? 네 좋아해? 네 네 네 네 뭐 뭐 뭐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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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t 네 진짜 진짜 정말 어려워요 한번 넌 여기 보셨습니까? 다음날은τε specialty 분이 testébox했을 때가? 엄청나게 침이마, 엘ектron, 코로나, 국룡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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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룡이예요 국룡이, 국룡이, 국룡이예요 국룡이, 국룡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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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특히 행복하다 신앙이 좋다 20, 20 돈이 20 돈다 친구 Chic 아 신학 배이다 어떤 Ram trem도 owns게 먹을 수 involved 만dal인 만들기 2개 만들기 아니 잠깐만 틀랑해? 아니 틀랑 만들기 감사합니다 뭐하는지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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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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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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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가 괜찮나?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담배를 그냥 막히네 여기다 담배를 그냥 막히네 이곳에 뭐 찍어놔요? 제빈 좀 더 얹어낼까요? 네 네 이분들 되게 귀엽네 김 민재 여기 김 민재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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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수 재수 고기 카페시 스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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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되게 좋아하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연구 안쪽 유튜브 팔로우 ㅋㅋㅋㅋㅋㅋ 갑자기 팔로우 에에에에에 과분해 과분해 왜 빌드리 마치 야 알람설정 까지? 워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오케이 그냥 먹는거구나 여러분 타이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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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푼이 돼 버렸네 인스타 친구였습니다 건강해져 네 타이푼 타이푼 고마워 고마워 타이푼 고마워 바구 타이푼 판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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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정도 1분정도 아아 하하하 하하하 한국의 댄스에서 유명한다면? 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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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Turkish 가족에게는 어떻게 좋아하시나요? 네 좋아요 훗쇕 그렇죠 훗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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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윤시 저는 숨을 많이 참여 해서 처음에는 는 언제 voltar Villinea 여기, 터끼리? 2개월 기다릴게요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곳은? 이스탄불 이스탄불은 가장 좋아하는 곳? 네, 완벽해 왜? 가라타도우불 가라타도우불은? 네 아야소피아 아야소피아 너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? 음식? 음식은? 하강이 하강이 터끼리 바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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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바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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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체크 제가 어디냐고 바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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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h continuous 아 근데 되게 재밌는 커플이네 다튼 학교에서 만나서 1년 반 정도 됐다네요 완전 다박살난 걸 판다고? 와 완전 상태봐 와 완전 다박살났는데? 와 아이패드가 다박살났어 아 여기 다박살난 거에서 보물을 찾는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보물 진짜 보물찾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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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카메라 되게 좋아하시네 다들 인사하니까 자기 찍으라고 하이 하이 여기다 여기다 살았어 살았어 뭘 사게? 티셔츠 와 이거 샀구나 20% alt 어 개 싸네? 아 여기 집 아 다들 이렇게 사냥하는구나 맞아 구매가 아니고 사냥이다 이거 거의 제가 여기 옷들 시세 좀 봤거든요 보니까 200에서 25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런 장은 새 걸 사는데 메리트가 있다기 보다는 그냥 뭐 중고나 이런 잡동산이들 사기에는 괜찮은 거 같아요 옷들 가격은 시내랑 여기랑 똑같아요 케밥 좀 먹으러 왔습니다 네 적기는 쉽지 않은 게 주문하려면 이렇게 검색해 봐야 됩니다 아 수프를 시키면 이런 구나? 와 되게 싸게 먹네 이 친구 빵 하나 찍어서 아 이게 하나야? 와 되게 크다 이게 케밥이 그냥 기본 냄새 있었네 고기가 양고기 같은데? 고기에서 뭔가 색다른 맛이 나거든요 소스를 안 넣어서 좀 퍽하고 좀 아쉬워요 아 이 맛은 이 고기 쉽지 않네 왜 이렇게 맛이 세지? 뭔가 향신료를 때려박은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저랑 안 맞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고등어 케밥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 진짜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네요 진짜 잠깐 그 맛을 지우기 위해서 콜라 샀습니다 아 근데 이제 비 와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근데 시장 진짜 재밌었다 아 근데 시장 진짜 재밌었다 보물찾기하는 그런 느낌이랑 사람들의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네 그 사람들의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네 그 바자르가 어떨까요? 발견 발견? 야 너 잘했어? 네 저는 캐슈에 오너스에 30만원을 샀는데 그가 20만원을 샀는데 20만원은 괜찮을까요? 네 네 20만원은 괜찮을까요? 20만원은? 아 오케이 역시 그것도 정가가 아니구나 아 재밌네 잘 샀네 잘 샀어 이게 2번 핸드인가요? 응 조지아? 응 몇 값이었어요? 10라리 10라리 아마 잘 찾으면은 진짜 좋은거 많을 것 같아요 저기도 네 이제 또 숙소 들어가고 네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di które 내 le 4 그리 그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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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